한번 멜로드라마입니다. 60부작에 빛났던 황금정원팀의 이상훈님, 한지혜님, 정영준님, 정시안님, 오지은님, 이태성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어서오십시오. 지난번에 황금정원팀이 지금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. 강년대, 홍성연, 이상훈님, 강년대, 홍지혜님, 여러 부분에서 아주 재미가 높습니다. 좀 미착해주셔서 왼쪽부터 시서를 받았습니다. 왼쪽부터 갑니다. 가운데도 다리 포즈도 좋고요. 하트, 손으로도 좋고 아주 멋진 섹시한 포즈도 좋습니다.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. 자, 오지은님 만나봅니다. 오지은님. 다리도 모르겠고, 사실은 두 분이 없어서 악킹으로 아주 잘 받으셨는데, 오늘은 단아보수를 함께합니다. 네, 오늘 기대하고 있는 전문과, 두 분과, 팀이 아니라 또 기대하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대상을 기대한다. 예, 뭐 아니면 뭐, 이거 친구사는 내꺼다. 아, 글쎄요. 일단 우리 팀이 모두 모였다는 거에 너무 큰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요. 글쎄, 우리 팀에서 누가 한 명이라도 창을 받는다면, 적금창을 받는다면, 정말 운망을 봐서 기쁜, 기쁜, 기쁜. 축하를 해드리고 싶고요.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지금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한재인님 만나봅니다. 예. 뭔가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. 수상수관이 타고. 있죠, 있죠, 있죠. 예, 있죠, 있죠. 한우가 자꾸 저한테 오늘 축하공연 하는 거 아니냐? 아, 맞습니다. 잘 보셨는데. 얼굴은 없다, 이거. 아, 그냥, 음. 음. 올해, 어, 보고 싶었던 우리 배우님들. 그래서 너무 즐거운 마음이 있다. 알겠습니다. 상욱 씨. 네, 강님께 감사해요. 네, 빛났습니다. 오늘 또 편안한 마음으로, 어, 많은 더 선거님께 함께 하시는데요. 뭐,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.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오랜만에 모여서, 어, 너무 즐거웠습니다. 하하하하. 감사합니다. 멋진, 멋진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결과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맨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다음 팀 소개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팀 소개하겠습니다.